예, 이전 동영상에서 연결되는 수업입니다. 자, 이전 동영상에서 우리가 이 new calculator라고 하는 이 구문을 통해서 어떤 객체를 생성해서 c1이라는 변수에 담았습니다. 그리고 그러한 것을 우리는 instance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instance는 구체적인 객체를 의미합니다. 그러면 그 구체적인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객체가 어떤 모습이고 어떤 메소드와 어떤 변수로 이루어져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이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. 우리는 그 설계도에 따라서 객체를 만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. 자, 그러면 그 설계도가 어디 있느냐? 위에 있는 코드에 있습니다. 자, 올라가보죠. 자, 여기 보시면 calculator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했고 그것 앞에는 class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타났습니다. 자, 이 class라고 하는 키워드는 어떤 의미냐면 지금부터 calculator라고 하는 객체의 설계도를 알려주겠다라는 것을 컴퓨터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단어입니다. 약속되어 있는 키워드예요. 자, 그럼 이 calculator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?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아까 new를 통해서 만든 이것에 해당됩니다. 그리고 우리가 new를 통해서 실제 객체를 생성하기 위한 설계도가 바로 이 class calculator 안쪽에 있는 예, 이만큼에 해당되는 로직이 바로 그 설계도에 해당된다는 것이죠. 그러면 그 설계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살펴볼 건데요. 자,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객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때 이 객체를 마치 하나의 독립된 프로그램처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 프로그램 안에는 변수도 있고 메소드도 있잖아요. 그것과 똑같이 이 객체 안에는 변수와 메소드가 메소드의 집합이 객체라는 것 잘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이 객체는 프로그램 안에 있는 작은 프로그램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. 자,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보면은 우선 left와 right라는 변수를 선언했습니다. int를 통해서요. 우리가 left와 right를 쓸 건데 이거는 정수라는 의미를 이렇게 선언을 해준 거죠.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c1.setOperance라고 하는 이 메소드는 바로 이 메소드요. 이 메소드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. 이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이 c1이라는 객체에 점을 찍고 setOperance라고 하고 10과 20이라는 값을 부여하게 되면 바로 이 값은 setOperance 안에 이 파라미터 이 메개 변수에 각각 10과 20이라는 값이 담겨서 이것은 1로 가고 이것은 1로 가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이 대입 연산자의 왼쪽에는 뭐가 있어요? this.left가 있고 this.right가 있습니다. 그러면 여기 있는 10 또 20이라는 값이 this.left는 10이 되고 this.right는 2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.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. 아주 정당한 궁금증인데요. 자 여기 앞에 점 this가 붙어있는 것과 앞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은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여기 있는 아무것도 안 붙어있는 것은 이 붙어있는 것부터 얘기할게요. 자 붙어있는 요것은 요기 있는 요 this.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성한 요 c1에 담겨있는 요 calculator라고 하는 클래스를 구체적인 제품으로 만든 인스턴스를 가리키는 가리키는 것이 바로 this.라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this.left라고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요것은 우리가 이 calculator를 정의할 때 calculator라는 클래스를 정의할 때 초입에서 int.left라고 이렇게 해놓은 요 변수 있죠? 바로 이 변수를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. 이 this라는 것은 그 인스턴스 자신을 의미해요. 그리고 요기에 있는 요 left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요기에 작성한 요 변수 있죠? 요 변수, 매개변수 이 매개변수가 이 left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. 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어 점 이 left 대신에 this.left라고 이렇게 써주게 되면 이것은 어떤 뜻이 되냐면 바로 요기에 있는 이 calculator라는 이 변수 전역에서 이 변수 안에서 아니 저 객체 안에서 어 어디서든지 접근할 수 있는 저 left라고 하는 변수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매개변수에 담겨있는 값이 아닌게 됩니다. 그래서 앞에다가 점을 제거하셔야 돼요. 그러면 요기 있는 요 left에 담겨있는 매개변수를 통해서 들어온 요 값이 자 10이기 때문에 이 10은 1로 들어왔고 left는 1로 들어왔어 왔고요. 그리고 대입 연산자를 통해서 this left가 됐기 때문에 this left는 이 객체 안에서 접근할 수 있는, 이 객체 전역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저 left라고 하는 저 객체의 변수 안에 담기게 된 겁니다.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요렇게 실행을 하면 자 c1.sum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어요. 그러면 요 sum이라는 메소드를 실행을 시키는데 system.out.println 화면에 뭘 출력하는 거죠. 그리고 this.left 더하기 this.right라고 되어 있습니다. 자 이건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setOfferLens를 통해서 설정한 요 left와 이 right라고 하는 이 값 있죠? 요 값을 여러분이 sum이라는 메소드 안에서 요렇게 가져오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그 결과를 더해서 그 더해진 결과를 system.out.println을 통해서 화면에 출력하고 있는 것이죠. 그 다음에 요기 있는 average를 실행시키면 역시 c1이라는 변수 안에 저장되어 있는 이 10과 20이라고 하는 이 상태에 따라서 요기에 10, 요기에 20이라는 값이 들어가서 도항 결과 30 나누기 1을 하니까 화면에 30을 출력하게 되는 겁니다. 이렇게 해서 이 new를 통해서 우리가 생성한 그래서 c에 담겨 있는 이 구체적인 이 객체라고 할 수 있는 인스턴스 인스턴스를 만드는 법과 이 구체적인 제품에 해당되는 인스턴스의 설계도에 해당되는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을 살펴봤고요. 이 두 가지가 서로 어떻게 관계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이번 시간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 그럼 밑에 있는 코드를 한번 보시죠. 어떻게 이 객체라고 하는 것이 재활용 가능한지를 재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 new calculator라고 되어 있는 요걸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번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인스턴스는 c2라고 하는 변수에 담겼고요. 그리고 c2 setofferange하고 20과 40이라는 값을 주게 되면 자 이 인스턴스 안에 내부적으로 left라는 값이 20이 되고 right라는 값이 40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죠? 자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c2에 sum을 하게 되면 이 c2 안에 담겨있는 저 인스턴스 안에 담겨있는 상태인 left라이트 값을 더해서 20 더하기 40을 한 결과 60을 출력할 때고요. average를 하게 되면 20에서 40을 더하고 그걸 2로 나누니까 30을 출력할 겁니다.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class를 한 번 정의했을 뿐이에요. 저 위에서 하지만 new 라고 하는 이 연산자를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변수에다가 그 class를 통해 만들어진 인스턴스를 담아서 그 인스턴스의 상태를 세팅을 하는 거죠. left는 10, right는 20 그렇게 되면 언제든지 여러분이 sum이나 average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자신이 원하는 바에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. next . 그녀는